인생 최고의 파티가 될 것입니다. 정화가 함께 사엘라 사엘 키리즈 적을 캐릭 자 안녕하세요 이번판은 정글 탈리안 상대로 갈게요 들어가자 가보자 야 잠깐만 브릭과 이사람 이거 선 레드할게요 왜? 이사람 처음에 블루 방해하러 와 얼마전에 당했어요 이거 그냥 와드만 받고 빠져야겠다 저럴 것 같았어 근데 레드 털렸나보다 어 봤다 레드 털렸나보다 어 봤다 칼부 빼고 레드랑 이걸 털어갔네 다리우스가 내 위치를 파악을 해줘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아우씨 근데 이거 킬 교환은 나쁘진 않다 나쁜거 이거 죽나? 다행이네 내가 공포만 있었으면은 저것도 잡고 도망갈 수 있었을텐데 화이팅 아 이거 죽었다 아 와우 야 자꾸 내 정글 들어오네 신경질 나게 근데 오히려 아칼리가 저렇게 킬 먹으면 좋은거 아닌가? 아칼리한테 킬을 계속 먹여주네 상대팀 아 Not bad! 아 나 여기 나온 것 같은데? 아휴 이건 라인 밀어주려다 죽었다. 에헤이 까비? 아칼리가 날 위해서 아니 너무 고맙긴 한데? 아 아칼리란다 탈리아가 날 위해서? 탈리아가 자꾸 나한테 도와주는.. 날 도와주는데요? 나야 고맙지. 나 초반에 말릴 뻔했는데 이걸 탈리아가 풀어주네. 먹고 있다 이거. 죽어나서 싸움 다 잡으면 돼요. 에라이? 가엔나. 인생 최고의 파티가 되가군. 캐릭 아 다른거 말고 징크스가 크면 좀.. 뭐야 이거 깜짝이야 뭐야 깜짝 놀래라 아니 이렇게 나한테 또 킬을 양보해주면 나야 좋지 와 진짜 죽을때까지 때리네 아프네 어우 야 잠깐만 어라? 야 이거 징크스는 조금 위험한데? 우리 제압골드 다 들어갔지? 근데 그나마 괜찮아요 왜? 탈리아한테 들어가서 그나마 다행이야 이거 징크스한테 킬 들어갔으면 난리날 뻔했는데 탈리아라서 괜찮아요 편안해 야 아이구 t 근데 나 이거 궁 괜히 썼다 근데 바텀 듀오 잘랐으니까 이거 밀면 되지 않나? 아우 젠장 전멸 쓰지 말걸 허어? 라일라이? 우와 나이스 진짜 설마 했다 야 와 개무섭네 왠지 그 수가 그렇지 왠지 날라올 것 같다 왠지 날라올 소리로 폭주 야 그나마 잘 싸웠다 징크스 딱 끝자락에 공포 걸려서 다행이다 징크스 공포 안 걸렸으면 살짝 위험했을지도 징크스 어딨어 징크스 어딨어 캐리 아니 근데 이거는 미드가 잘했다 징크스는 진짜 게임하기 싫지 않았을까 나랑 아칼리가 계속 징크스만 보니까 게임 개하기 싫긴 했겠다 인정 제제 일몰너 열고 네 둔둔 정말 인정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감사합니다.